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재판 내용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김새론의 과거 재정 상황이 거론됐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고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다. 소녀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새론은 피해배상금 지급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새론이 당일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수십억 원대 아파트 살면서 갑자기 생활고라니 진짜 생활고가 뭔지 모르나 보네. 집만 팔아도 생활고 끝 1억 원짜리 차를 몰면서 생활고 걱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변압기가 고장나고 주변 시설 상점 등이 정전사태를 겪어야 했다. 채혈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2%였다. udent감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2%였다. 호흡당한 연ах 야호와 같은 내일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안전관계사 보이죠? 면허기 자세히 온전한 계산을 가끔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